퀸 근데 여기서 결정 나는거야 우리팀 티어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결정 어 상문이형도 초대해야겠다 끊긴단말 없는데 볼게요 여러분들 내 뒤코 끊어? 좀 끊기긴 해요 아 진짜? 아 90만원 빨렸다고요? 저쪽 팀? 와 저쪽 410만원이네 그러면? 야 영호야 지금도 끊겨? 아니 지금은 괜찮아요 아 이거 여러분들 제가 마이크에 목소리 대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될까요? 오케이 할게요 할게요 와 대각이다 좋아 위치 먹었는데 이거 지면 안 된다 진짜로 와 진짜 이건 이겨주시겠지 이거 진다? 아 진짜 이거 못 믿는다 이제 오케이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쌍무님 어서오세요 아 쌍무님 반갑습니다 쌍무님 뭐 아까 뭐 낮에 술 빨았다면서 아 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장난치는 애랑 아니 뭐 장난치는 것도 안 가지고 아니 왜 디코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아니 뭐 어떡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잘 되잖아 지코야 바로 와가지고 그냥 어 고등이 형이 원래 그래 원래 아니 근데 지금 텐션이 이제 렌트 했으니까 디코 얘기하면 아니야 아니야 채팅창이 또 이러면 또 원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는 계속 나한테 얘기한다 아 오케이 됐다 어 이거 어 어 어 아 이거 지금 감독전이구나 어 형이 이거 그거 운영비 빵이래 어 운영비 걸고 하는 거야 이거 이겨야 돼 아이고 이거 지면 안 되지 이거 어 어 어 돼 있잖아 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이길 수 있어 용호야 이거 질 거 같아 야 야 이길 거 같은데 야 야 야 지금 끊겨 야 야 지금 끊겨 아아 뭐야 안 끊겨 안 끊겨 임마 감사합니다 이형옥에 감사합니다 저 참된 왕오인 쪽지분의 치킨 두께인 감사합니다 이형옥에 감사합니다 고아빈님 고맙습니다 경민영방에서 근데 상문이형 이미 뭔가 형아 꼬였는데 아이 형아 꼬여 상문이형 몇병 먹었는데 상문이형 술 몇병 먹었어 솔직히 말해 술을 먹어 아니 뭐 스크린이 말하는데 술 먹으면 약간 배졌나게 술 먹겠다 아 우리 하나 평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라박이형은 왜 맨날 선진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불안까고 와 씨X 빌드 봐봐 아니 존나 개소름이야 아니 진짜 이거 포레오 시대빌드야 여러분들 내가 요즘 포레오 시대빌드 아닙니까 이거? 이 감독이 아예 모른네 축구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지금 진짜 아씨 어 아 근데 아니 진짜 라박이형 이러면서 질러 더블이야 어 나름 그거 있어 가스러쉬? 오 가스러쉬 좋지 오오 좋건데 이거는 파일가치까지 가면 인정한다 아니 이러면 사이버 사이버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왜 어 그니까 가스러쉬 할거면 아니 가스러쉬 할거면 의미가 없는데 가스러쉬 하는게 사이버 안가면 맞네 배로 더블이네 아 이거 그냥 말리게 하겠다 어 어 말리게 어 괜찮네요 말리게 좋은데요 어 질러 못 봤어 질러 못 봤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 어 이거네 와 이거네 와 이거네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정신부짜리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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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잡자 잡자 어 감사합니다 올라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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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짱나 올라가야 짱나 올라가야돼 지금 끝났는데 게잉 올라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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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살려 놔야돼 튼질이 늦게 오는거 아니에요? 튼질 너무 늦는데 어 튼질이 좀 느려 이게 왜냐면 번지게이트에서 그래 하하하하하하 전진게이트에서 이거 내가 이제 도착했었거든요 아 근데 상황은 잘 나오겠다 그래도 이 정도면 누구야 이거 누구야 어어어 영환이 형이다 야 영환아 오늘 너 그럼 거기서 자고 와? 자아 아 뭐야 이거 영환이 봉준이네 집이거든 여러분들 야 영환아 네 오늘 거기서 자고 와? 어떻게 해? 자는거 못들었어 아니 근데 김봉준 기차씨가 출발하기 20분전에 표를 줬어요 하하하하하하 차 놓쳤어 기차 세시 40분 출발인데 20분에 줬어 하하하하 무려구나 출발했습니다 너 그럼 지금 감전동이야? 너 지금 감전동이야? 너 지금 감전동이야? 감전동했어 네 지금 감전동이에요 자 사람이 아니어야 아니어라 야 확실히 옵저보 존나 잘하긴 하더라 어 진짜 잘해 영환이 형 포스 있어 클라스 파트 이마 진짜 다르긴 하더라 와 나 보고 내가 갑작걸렸잖아 아 뭐야 지도 형 두개있지 않는데? 어? 어? 자 정석 아니야 이거? 와 나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좀 험한 골 보겠긴 하겠다 이거 상황 별로 잘 안나온다 형은 꼬였다 저 형 어 상문이 형 형 꼬였는데 이미 소주 한 병 반 먹었는데 지도 형 상문이 형 아니 방금 꼬였는데 형? 아 나 이 무슨 말같은 한 소리 하지마 진짜 어 많이 꼬였는데? 아니 무슨 중독자야 아유 무슨 중독자야 어 어 어 무슨 밥 먹으면서 술을 맨날 먹어 하하하하 니가 뭐 신구야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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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다임에서 신구 할아버지 맨날 반주먹잖아 아 어 맨날 먹어 맨날 져요 아니 뭐 삶의 낙이라 너는 씨 삶의 낙이 신발 사는거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빨리 좀 23만원 받아야돼 나쁘게한테 하하하하 아니 근데 라박이형은 왜 안보내는건데 아니 그 500만원 라박이형한테 있을거 아니야 하하하하 아니아니 아직 입금 안됐대 아 아직 입금이 안됐구나 입금부터 빨리 해야겠네 그러면 어 해야지 해야지 어 입금이 빨리 들어와야되겠네 하하하하 아니 무슨 얼마나의 얍작업 봤으면 SCB를 몇개를 돌리는거야 하하하하 와 라박이형 요즘 대세 리버스네 이러면서 트리플하면서 와 뭐야 라박이형 스타일이 변했네 원래 막 막 다크캐리어 하던데 옛날에 하하하하 아니 막 신기한 빌드해 라박이형 보면 그게 존재한 빌드야? 그게 MBC거든요 어? 아 리버를 뭐야 SCB 보여주겠는데 뭐야 SCB 아니 뭐야 이거 반응 없어 본진 아 뭐해 아니 여캠 게임인데 방금 이거는 반응이 없는데 어? 아니 게임이 왜 이러냐 뭐야 이거 아 이거 못봤다고? 아 미스님 안녕하세요 아냐아냐 나쁘지 않아 내가 알았을 때 그냥 배 부담아네 와 근데 뭐야 와 뭐야 정훈이 형 나와 뭐야 이 타이밍 뭐야 뭐야 아냐아냐 압박이 형이 압박이 형이 말이 안돼 이거 러시 형 어떻게 나와 오는데 아 근데 이거 프로무룩 보면 언덕에서 바로 죽빵 때리면 이길거 같은데 하하 죽빵이야? 이거 뭐야 이거 때려야 돼 언덕으로 언덕으로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언덕에 파일럿으로 언덕 영호식 타이밍인가? 아 졌다 이미 게임 져있네 뭐해 이거 뭐라고 리버는 라방이 없다고 했다고? 조이 형은 맨날 아깝다 아 아 이거 야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아 문화치지 아니 뭐야 드라 뭐해 어 리버 리버 나이스 라방이 아 리버가 안 내려 리버가 안 써 리버가 리버를 뽑았는데 리버가 안 내려 아 리버 뭐해 아 리버 뭐해 아 어 어 아니 드라곤이 슬픈 거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 정말로 리그가 프리메라 리그 하면 뭐해 감독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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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이 천원 있어 돈이 천원 위험아 와 진짜 게임 끝났어 야 아 이거 그냥 어 능력이 펼치네 야 이거 테라 트리플도 있는데 너무 압도적인데요 이거 0대2시작은 형태인데 우리 팀 개가 못된 것이 끝났다고? 야 아 아 아니 소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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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멀쩔을 못 보는데 못 보고 있는거 어 어 진짜 막혀 아 우리 혜민 뭐 안하네 어 여섯이 그래 지였던 지금 니네랑 지옥이냐 아 그래 미네할로 미네할로 지워야되겠다 이거는 그래야 쫓아갈만 하겠다 아 그렇지요 아 아 아 근데 소고 셔틀이라 저 셔틀 못 들어가지 않아요 저거? 아 아 본질이 가스도 안 튄다 아 아 아 아 셔틀 뭐해? 지효야? 그치 돌아가 아 아니야 이거 셔틀 그냥 빼야돼 셔틀 내가 봤을때 들어가면 어 사넥은 좋아요 사넥은 그래도 나이스 판단이나 어 여섯이 넥사스 완성됐는데 안가 프로부가 어 아니 가겠지 이제 어 안가는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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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K리그라고 해도 어 시먼을 믿어야지 어 그렇지 아니 안가는데 아니 근데 안간다니까요 어 이제 간다 어 아 아 아 아니 왜왜왜왜왜 근데 이거 바일럿 해야 되는거 아니야? 야 야 좀 이해해주라 라박이 이제 한달 지내면 서른다섯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들 서른다섯 서른다섯 어 아니 근데 상근이형은 아니 왜이렇게 혀가 꼬이시는거에요 아 지금 혀가 너무 꼬이는데? 아 아니 하나도 안가 꼬졌어 지금 컨디션 백프로야 나 지금 어 너무 너무 꼬이는데 영호야 하하하하 아냐 근데 아니 근데 가방 그거 알지 영호야 폰이 근질근질한 느낌 하하하하 하하하하 게임하고 싶은데 알콜은 어? 뭐야 사귀맵이었어? 어 뭐야 왜 뭐가? 뭐야 재경기지 이러면 뭐가 사귀맵이야? 재경기야 니가 사귀맵이야? 테란 어? 어 아 뭔가 벌처같은거 빨리 나오나보네 아 어쩐지 야 운군 이렇게 밑장 깐거야? 야 운군 이거 뭐 아 아 밑장 깐기 야 야 야 이건 아니지 역시 너무 말난리게 잡았다 아니 아니 이건 아니지 야 어 어 뭔가 빨랐어 아 아 그래 뭐가 아 너무 빠르더라구 말도 안되는데 어 야 근데 야 근데 뭔가 이러다 말이야 아니면 우리 X때 이거 뭐야 야 그 어 리깬 가야지 어 어 아 근데 말이 안되긴 했어 어 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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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나 그래 아 어째 야 근데 아 그래 말도 안되긴 하더라 아니 근데 적당히 이게 티가 안나면 그냥 하겠는데 본인이 양심에 걸릴 정도면 진짜 심했던거야 음 그래서 얘기한거야 아니 근데 저 커맨드 짓는데 150이 있었대요 그니까 이게 말이 아니 어째 팩토리 타임이 이게 말이 안되더라 야 얘들아 기다려봐 나 리플 볼게 나 리플 볼게 리플 볼게 뭐야 이거 이 새끼들 걸리기만 해봐 야 다 연장 챙겨 야 얘들아 아 나 다 탱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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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 술병 탱겼어 아 아 술병 탱겼 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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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세지 아 아 아 신한 감독이죠 여러분들 이거 아 진짜 자리 열어주세요 자리 열어주세요 지구 형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주구 형 아이 아이 뭐 아니 왜 다 리플 보러 가는데? 아니 근데 스킨벨 마저 드라 사업으로 내가 가스러쉬하고 갔는데 드라곤 갔는데 땡큐 두기가 인사하고 있었잖아 인사하고 informations 흡 아니 아니 안돼 씨발 난 어이없었다니까 삼겹냄 먹을 때 5테인크 한 방 나오는데 뭐의 씨발 근데 사실 사실 사기맵을 떠나서 컨트롤은 하하하하하하하 그거 약간 드라큰 사기맵을 너무 잘해서 막은거에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약간 사기맵을 떠나서 컨트롤이 좀 막은거에요 저기요 원래 끝나야 되는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독님! 그런데 처음만 감독님 응원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하고 오세요 아 사기맵이 아니 근데 뭐가 사기맵이라는거지? 뭐가 사기맵이야? 탱크시간을 아 아 탱크시간 어 그랬을수도 있어 아니 근데 저거는 첫 서플 완성되고 돈이 너무 이상했대요 아 첫 서플 때 보면 돼요 첫 서플 때 바로 알 수 있는데 첫 서플 때 몇 심대 보면 돼 그러니까 첫 서플 때 100원이 아니면 딱 돼요 한 명 안들어왔네 참아 나 리플 보고 있어 아 형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잘못됐네 아니 성은이형이 아마 알거에요? 성은이형이 느꼈을거야 뭔가 아 느끼지 아 이거 사기맞아 이형우였다 저 땀이 5마리 나와있어 아 그러네 맞아요 아 사기맞네요 이거 보종이형 들어오신다고 아 나만 몰랐나요? 예예예 누가 봐도 테라니 더 유리했다고 이거는 누가 해도 유리한 게임이야 어 메이비 좋아서 어 보종이형 뺐는데 어 맞다 맞다 들어왔다 어 맞네 맞네 어 어 어 근데 우리팀 한 명 가끔 실수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실수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음 영호였다? 몰랐다 뭔소리 하는거야 게임하면 아는데 타이밍이 말이 안돼 그치 왜냐면 아니 첫 서플 때 아는데 너 뭐야 남겨라 너 블랙이다 너 안되겠다 너 안되겠다 야 게임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진짜로 나는 저거 다 놓아야지 형 잠깐만 나 혼자 왜 리플 본거니? 리플 빠르면 남겨 뭐 컴백 이런거는 내가 납득이 안 돼 게임이 형 같으면 모르셨을수도 있어 지금의 상문이형이면 술 한 대 가셔가지고 돈이 왜이렇게 잘 들어오지? 이러면서 어 업그레이드 왜이렇게 빠르지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술 좀 지진거 같거든요 아니 말같이 사는 소리를 또 하고 있대 아 이게 왜냐면 술 마시면은 별생각 없이 그냥 돈 많이 올라가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아 근데 내가 옛날에 알코올스타 한번 열어봐서 알거든요 분명히 바로 업 안 했거든 근데 질럿이 바로 업된 것처럼 보여 진짜로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차이 잘 못 느껴요 술 마시고 게임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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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니 어쨌든 오해 상대한 것도 제 세팅이 잘못된거야 그만 그만 여러분들이 블랙으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강퇴시켜주세요 그 메인자분 아니 내가 블랙 이런걸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세팅 오해해서 한 번쯤 조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넘어가지 다르긴 하다 매력적을 하고 오고 이게 땡떼블로 바로 가고 오 땡떼블로 아 좋지인건데 메인자들 역시 폭탄성 역시 제가 봤을때 1호는 1호는 라박이형이에요 1호는 라박이형 1호는 라박이형 아 그러고 막 설치 딱 좋다 이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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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제가 내가 진짜 어 술 뺨주고 차갑니다 와 이건 진짜 질 수가 없다 와 와 아니 이거 그리고 투딜셋냉하면 벨업더블 맞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 돼요 투투님 팬글로벨 감사합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벨업더블 vs 더블 렉 이러면은 솔직히 토스타 좋죠 여러분들 자 이러면은 어 조금 이거 심각한 상황이지 이거 아냐 그래도 테란도 원서플 커맨트니까 뭐 아냐 됐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많이 우려하긴 하죠 야 이거는 투질색 뺵이거든요 만약에 치즈러쉬 온다 그럼 그냥 막아요 치즈러쉬도 안오래 아 아 좋아 좋아 무돌이 가면이 삐걸려가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러고 콩콩콩콩콩콩니 삐걸려가의 감사합니다 이 빌드 진짜 좋아해요 토스 유저분들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 빌드 야 진짜 야 정말 그럼 지코샌키 천재만들꺼 했다고? 어? 보자 보자 이러고 나서 이제 어 지오 형이 너무 급하게 막 안 하면 돼 이거 진짜 운영 간다는 마인드로 지오 형 하는 거 아 아비트 캐리어 이런 거 해야 돼 어 그냥 요즘에 하는 소금 니버 쓴다 그냥 소금 니버가 아니고 그냥 그거를 이거예요 그거를 와 치즈 안 오는 거 보면 어? 이거 딜러또 두질 안 뽑았다 취소했나봐요 어? 딜러 안 뽑았다 아아 프로브가 원래 안 찍혀야 되거든 투질이면 오오 오오 역시 센스 야 개념은 역시 최고지네 어? 아닌데 또 쉬는데 찍었나? 왜? 어? 앞마당 프로브 안 찍은 거 보면 어? 치킨 찍었네 어? 딜러 나왔다 딜러 한 마리 나오던데 한 마리? 한 마리 정도 찍으면 하지 어? 한 마리 정도 찍어줘야지 그것도 한 마리 한 마리 정도면 어? 한 마리 정도면 괜찮지 한 마리 정도면 어? 한 마리 어? 어? 달렸다 원래 이거 그니까 투질 빌드인데 한 마리 치자고 풀어브 찍었네 어? 너무 유리하지 응 어? 판단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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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왠적혀? 빨강 누구야? 빨강 누구야 빨강 아 여성하니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좀 있네 인터넷이나 아 이거 이거 제가 잘못 눌렀어 그러니까 제가 투컴을 처음 해 봐가지고 채팅을 가려면 왼쪽 컴퓨터 마우스를 만져야 되는데 자꾸 이쪽 컴퓨터로 알티탭 해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 어? 야 투컴을 못 써봐가지고 어? 아머리빌드 하네요 아머리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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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밧덥을 해보면 아는데 막 엄청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차피 뱃돔은 돈이 좀 여유로워가지고 왜냐면 마린 두마리 안찍으면 못받거든 성은형이 마린 조금 찍을거 대신 마린을 더 찍었어 보니까 그렇게 했네 엉컬을 지었으니까 라박 1면서 트리플해야지 야 근데 성은형이 1업해난다고? 근데 업태 스타일링은 한데 라박이 90억든가 좋구요 그렇지 둘 다 깔끔한데요? 게임? 어 이거 잘하네 둘 다 본진의 프로브 3마리 와 성은형도 이영호 유튜버 보시네 딱 딜드가 이거 데밀기야 완전히 와 인가족은 이영호 유튜버 뭐야 자 여러분들 테란 여러분들 잘하신분 잘하려면 영호 유튜버 나는 영호 유튜버 하루에 5번씩 봐 아 그렇게 많이 보시나요? 아 그정돈 봐야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어 역시 어 그정돈 어 근데 성은이형이 좀 무리해서 나왔을수도 있네 드랍 빡세게 찍으면 빡세인데 원래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 원래 근데 원래 이거 그냥 드랍 찍으면서 셔틀 하나 찍으면 흐를수있어 이게 제가 만든게 뭐냐면 이러고 노엠벨을 해요 그 털 엠벨값을 다 팩토리로 돌리기때문에 업글도 빨라고 이 빌드가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호야! 영호야! 미안한데 뭐 베네더텍이야 우리도 다 알아 아니 시청자 분들한테요 아니 시청자 보성이형 아세요? 이 빌드 아세요? 어 알 아 영호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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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는거 못하는데 보성이형? 아 근데 이거는 나도 이거 알아 내 차 말할게 알기만해 영호성 알기만해 아는데 안쓰시는거구나 아는데 아니 이 빌드 된장난 빌드에 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했는데 근데 이거 영호가 영호니까 이거 되게 잘하는거에요 허점 많아요 아 여러분들 딱하면은 한번 빌드 딱하면 죽잖아 맞잖아 영호야 그치? 아니 그거를 없애는게 거기서 공일업 때 트리플을 먹는다 요 개념 하면 되게 좋아해 요 개념 요 개념 어 0일업 때 딱 먹으면 무조건 먹어야 돼 오직이 막걸러 영호성! 삐벅하나온다 영호는 안걸리기만 영호동 그냥 수준해서Men사시인데 하하하하 올해 둘이 왜그러세요 두 분 라이벌이세요? 아 근데 약간 상몬형이 보성이형이 자기 프라이드있는 빌드드도 좋아해여요 아니 뭔가 왜 이렇게 싸우지. 형님들 왜 그러세요. 아 미치겠다. 아 역시 연봉 1억이 연봉 1억이 지금 가기 힘들 제일 힘든 구간이니까. 9500보석 와 그것도 아다게였네 ㅅㅂ야 지금 생각해보면 5500이 최고였거든? 여러분들? 9000아다게 진짜 아다게 이러면서 2-0 2-0 나 형태 나쁘지 않은데? 이거 2-0 뽕뽑긴데요? 보니까 와 근데 라파게 형도 거의 뽕뽑이야 또 막아야돼 이거 9팩! 9팩이면 뽕뽑긴데 9팩이네 뽕뽑기네 9팩이 딱인데 와 근데 이영호 유튜브 진짜 이게 완전 똑같이 하는데 진짜 완전 아예 아예 똑같은데 게임이 그냥 이게 중요한게 트리플 최적화를 했어요 트리플 일꾼 최적화 트리플 일꾼이 없어 그러면 나가면 끝나잖아 라면이 또 10년전 필드 쓰고 있네 그래! 아 이거 9시에 플리트꾼 죽었구나 9시에 플리트꾼 죽었구나 9시에 플리트꾼 죽었구나 9시에다가 4개이지까지 아 이거 너무 이거 완전 맞춤인데 성은이 형이 와 유튜브 라이브 다 찍고 궁시송 추래야 성은이 형 엠베 타이빙도 열었는데 9팩 짓고 엠베 근데 이거 2-0때 밀리지않아요 이런걸로 밀려? 예 웬만하면 밀려요 세려가면 밀리지 야 쇼틀 뭐야 진짜 밀린 뒤로 하면 돼 뭐야 이거 쇼틀 마실러 왔는데? 4질러 뭐야 이거 4질러 마실러 왔어 센스좋아 센스좋아 아 이거 좋은거에요 이거 아 이거 빼야지 이거 죽으면 안좋지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아니 안잡혔어 아 잡혔어 어어 살았다 살았다 어어어 살았다 살았다 아니 트리플에 왜 내렸어 뭐야 트리플에 왜 내렸어 뭐야 버렸는데 그냥 아 버리고 캐리어 가겠단 말인데 오오오 인고스비유기 테란이 포커밋만 할만해요 근데 이게 트리플이여 뽕뽕 기어갖고 막대 이거 뭐야 4스타 캐리어 이거 그냥 병력 잘 돌려야되지않아요 이건 라박이형 리콜을 가득 돌리는게임 하겠네 이거 정면쌍하면 여러분 사람아니야 이거는 이거 정면쌍은 아 이거 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좋은데요 라박이형 성은이형 아예 모르는데 아니 라박이가 만든거야 이거 존나좋아 아 근데 아예 모르는데도 질거같애 뭔가 막말을 넘어야되 막말이 용어아니뭐 알아채기 힘들어 이거 아니 진짜 아니고 6시로 가야되 6시로 이거 테란이 알려면 사이버 돌아가는거 보는거 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힘든데 막기 아니 알기 오오 좋아 패기있어 베스트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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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돌이 없다고 올렸어 아 이거 돌이 없다고 올리 아니 집이 이 일업이랑 못막을거 같은데 아 너무 자신감있게 온다 아 이런 테란이 패기가 있는데 왜 싸워 싸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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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려 올려 뭐야 올려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아 근데 소모는 잘해주긴 했다 뭐야 아 아 근데 추가 곤략 나왔어요 아 추가 곤란다 아 안해 라막이 형 맨날 아 뭐야 베스트 아 아 여기에 올리면 안되는데 이거 나중에 볼리아서 올려야되는데 야 그래도 와 안올라 볼리아서 아 막으면 이기는데 막으면 테란이 없으면 안죽었어 와 야 땡덩을 땡덩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아니 드라곤을 돌리라고 돌렸어 와 아 왜 안돌려 이거 아니 근데 캐리어 나와도 2힐업이라 돌리아 너가 이거 못잡아 이거 어 인턴센터 못날려 이거 와 성은이 형 진짜 깔끔하게 한다 이 빌드 와 진짜 깔끔하다 설마 마이 설마 마이 아니 그냥 나올 때 리콜 하는게 제일 좋았네 그러니까 리콜을 갖춰야돼 이거는 아니 그 뭐야 아니 아니 그냥 병력 돌리기만 했어도 됐는데 리콜이 피랑 와 어 시간만 끌었으면 됐잖아요 이거 어 어 아니 잠깐만 아 근데 여기 어 한시에 포토캠 라이더 데에 있는 곳이다 어 뭐야 아 아 아 백이라뇨 어 김정우 선수 어 앗 sort 엑 아니 근데 모르겠는데요 지상륜이 엄청 많아요 6시 아니 캐리어 7마리에다가 어 미네랄한테 가 빈집 어 뭐야 미네랄 들어야되는데 가면 아깝다 아이고 야 빈집만 하면 이기는데 야 아니 이거 지금도 지상륜이 미쳤는데 라박이 형 아니 형 왜 뒷방으로 안가 아니 뭐야 아니 너무 정면 애매하게 하는데 아니 어 캐리어 많은데 아 빈집 깠어야 되는데 아 빈집 깠어야 되는데 너무 싸우려고 한다 와 근데 잘 싸우긴 해요 질러 아니 지금도 아니 어어 어어 어 이거 3캐리어 나오고 3캐리어를 지키고 막으면 이겨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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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캐리어가 컷 안하고 캐리어 그냥 몸빵용인데 라박용 약간 느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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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컷 안하시 컷 많이 안하시네 뭐야 이거 저 저 저 저 저 업그레이드 안한거 아니야 인터센터가 너무 안 나오는데 지금 아 아 아니 아니 캐리어가 또 치켰어요 여군가 꿀잎을 뭉쳐야 된다고 알지 2대0이야 아 그렇지 도롱이가 염보상 박스범 신상분나갔다고 우리 염보상 우리 염보상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거 진짜 어 아 진짜 잘 쓴데 딜이요 이거는 아 아 근데 캐리어 진짜 잘 모았는데 박스범 신상분나갔다고 이러면 근데 지는게 이제 곤리야만 뽑으면 되가지고 공성 아 아아 아 아 여기 아까 갔었어야 돼요 여기 이길 수 있었는데 진짜 진짜 아 아깝다 이거 너무 게임을 안해서 그래 아 진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박이형 들어오셨는데요 라박이형 수고하셨는데 라박이형 수고하셨는데 룰로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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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괜찮아 형 지금 우리 여기서 엔틀 잘 짜야돼 어 맞아 어 불 끌거야 어떻게 해 소방수 룰로바님 hope the winds of change will change your mind